숫자 5와 10은 두 개가 같이 쓰이던지 아니면 각각 따로 쓰이던지 다 갖추어져 있다, 완벽하다, 다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 우선 같이 쓰이는 걸 본다면 이우이실 주로 말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다 라고 할 때 쓰이고 우꽝시스 오색 영롱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죠. 5나 10이 따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시 쥐엔 시 메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아주 완벽한 겁니다. 우화밤은 여러가지 다양하다 이런 뜻이고요. 우엔 리우스 여러가지 다양한 색깔 슈후우처 수레로 다섯 수레나 되는 책을 읽었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하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엄마한테 주여 사는지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는 지침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것은 몇분 정도의 속도록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몇분 정도의 속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분 정도의 속도록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고, 뭐에 가고, 무엇을 가고, 누구를 가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마다 주여 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애한테 하듯이 남편한테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매일 반드시 채워야 되는 표 격식이다. 봐라 몇 시 몇 분에 나가고 몇 시 몇 분에 돌아오고 어디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명확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아들아 이것이 너희 아빠가 매일 지내는 생활이란다.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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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지급한다는 것처럼 그는 지급한다는 거에 맞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끝까지 받아들. 쟤가 쟤가 왜 저만wise, 을 가져가야. 금대는 ith에 따로 가득한 사람을 알려드려고. 이렇게 말하 guess. 그리고 이 ㅍ이 저에게 다 매일 일정안하신 걸. 요고 Are you make sure each day 지켜서. ification 당신도 leaps. 각각 일정안에서 아이았이. 그 끝까지 말하셨냐. 그 끝까지 지금 뭐라, 과거는 이케 가야. 이 ㅍ이 저에게 다 매일 일정안한다고. 그래서 당신에게는 너희가 매일 일정안하신 걸. 흐지 这是我每天必须填的表格 几点几分出去的 几点几分回的的 到哪去了 干什么去了 跟谁去的 我都得一伍一时地交代清楚 흑지 这就是你爸每天过的日子 흑지 这是我每天必须填的表格 几点几分出去的 几点几分回的的 到哪去了 干什么去了 跟谁去的 我都得一伍一时地交代清楚 儿子呀 这就是你爸每天过的日子 这世界上没有十全十美的好事 남자친구 흉을 서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하게 좋은 일은 없다 给你一辆没有的车 你要吗 그럼 상황을 바꿔서 너라고 생각해봐라 기름 없는 차 주면 너 가질래 여와 干嘛不要 가지지 왜 안 가죠 愛大姐 这世界上没有十全十美的好事 给你一辆没有的车你要吗 要啊 干嘛不要 爱大姐 这世界上没有十全十美的好事 给你一辆没有的车你要吗 要啊 干嘛不要 爱大姐 이 세상에는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싹. 하이디라오 라고 하는 유명한火鍋店이 고객들에게 재료를 가지고 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의미는 음식점에 없는 고급 재료 넣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막상 손님들이 진짜 가져와도 된다고 하니까 가져온 음식들은 아주 온갖 종류가 다 있어서 콜라도 가져오고 무슨 채소나 라면이나 두부나 또 심지어는 과일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 아저씨한테 우리 엄마는 그야말로 오채투지 하듯이 완전히 간복하고 굉장히 존경해요 깐빠이 샤펑 자신이 하수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원래는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센 스타일의 여잔데 그런 강한 느낌은 조금도 없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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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